36번 이번에는 우리 직업병 관련된 문제 중에서 직업병과 그 발생 원인의 연결된 문제네요 첫 번째 1번은 소음입니다 자 소음이네요 소음이 너무 심할 경우 계속 소음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호구로서 우리가 귀마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해서 그래도 우리 뒤를 그쵸 다치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은 자만병이 아니라 어떤 직업병이 되어버릴까요 소음에 노출되면 난청이 생길 수 있어요 직업성 난청 좀 시끄러운 이런 환경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쵸 만약에 배작업을 하는 조선작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돌 같은 거 차감 부수는 맞죠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소리가 클 거고 그리고 우리 철판을 눌러가지고 탕탕 두드리는 판금 작업이라든지 뭐 갈아내는 연마 작업이라든지 등등등등이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심하겠죠 그럴 때는 직업성 난청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막기 위해서 보호구, 우리 귀마개 같은 걸 착용해야 되고요 조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낮은 조도에서 장기간 이렇게 일을 해버리면은 고산병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명이 너무 부족한 낮은 조도에서 오랫동안 일하게 되면은 내 의사랑 상관없어요 내 의사랑 상관없이 눈이 막 상하 위아래로 눈이 막 떨린다든지 아니면은 좌우로 나도 모르게 막 안구가 떨리는 눈이 떨리는 이거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안구 진탕증이죠 안구 진탕증은 부적절한 조도, 조명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래 노출됐을 때 특히 만약에 동굴 같은 거 작업할 때 있죠 동굴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두운 곳에서 오래 일하시잖아요 안구 진탕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번 분진 분진은 먼지, 미세먼지, 먼지죠 이런 것들을 자꾸 흡입되고 하다 보면은 안구 진탕증은 아까 조명 부족이었고요 이런 분진이 분진, 진 이것 때문에 오늘 폐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진폐증이 초래될 수 있겠죠 그쵸? 분진으로 인한 직업병은 진폐증 진폐증은 먼지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만약에 그게 규사라면은 규폐증 먼지의 종류가 성면이라면은 성면증 이렇게도 나뉠 수 있고요 규폐증은 아무래도 폐결액 규사가 폐를 끌고 하면서 폐결액을 유발할 수 있고 성면증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진동입니다 진동 또는 추위 만약에 진동이 심한 업무라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타이피스트 그쵸? 타이피스트 아니면은 건반 악기 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교통기관의 승무원 만약에 드릴 작업 같은 거 있죠 막 드르륵 드르륵 갈아낸다 이럴 때 진동이 심하거나 또는 추위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뭐 건설업 같은 경우 있죠 건설업 현장에서 현장에서 만약에 야외에서 많이 근무하는 겨울철에 추위에 노출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선생님들 레노증후군이죠 정답 몇 번? 4번 맞습니다 그쵸? 이 레노증후군의 원인이 바로 진동 또는 추위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아무래도 추운 환경이면은 혈관이 수축되죠 수축돼가지고 잠깐 막 창백해집니다 그러 다음에 버럭게 청색증이 되다가 다시 어플게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발적 변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거를 통증도 심해요 그게 바로 레노증후군이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추위에 노출되지 않더라고 장갑을 껴주는 방법도 우리가 대처 방법이 됩니다 기압 기압은 많았죠 특히 뭐 고기압이라고 하면은 VDT 증후군은 우리 컴퓨터 증후군 컴퓨터에 많이 노출됐을 경우죠 그쵸? 전자기기나 이런 데 노출되어올 때 VDT 증후군이라고 하고 기압은 너무 고기압에 일할 때 우리 아까 뭐 우리가 그 자만병이라고 아주 고기압에서 일할 때 그쵸? 자만병 기압이 원인이 되죠 너무 고기압된 환경 물속 잠수작업 해녀병이라고도 할 만큼 아주 고기압에서 일하실 때는 관절념이 나타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를 무슨 병? 자만병 기압 영향을 받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연결된 것 중에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어요 레노증후군 원인은 진동 또는 추위다 정답은 4번이에요 37번 자 이번에는 보건교육 시 우리가 교육할 때 이런 평가법들이 있죠 근데 이 과정 안에서 하는 평가법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교육과정 쪽에서 교육 여러가지 활동 중에서 어떤 평가법이 사이사이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 같고요 자 이게 그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교육 이런 활동에 따른 형태로 교육 전에 평가하는 것 또 교육 중에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 후에 평가는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우리 교육 전에 평가라고 해서 아직 교육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사전평가라고도 하죠 이 사전평가라고도 할 만큼 교육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혹시 학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선행지식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진단평가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쵸? 진단평가 진단평가라고 하고 이게 교육 활동 안에서 교육 과정 속에서 바로 활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평가법들이 있습니다 교육 중에 라는 건요 교육 중 하니까 뭔가 중간에 할 것 같죠 그래서 중간평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교육 중에 전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간에 평가를 해서 혹시 중간에 수정할 건 뭔지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정보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중 평가는 이거를 중간평가하면 쉽죠 형성평가라고 외우셔야 돼요 형성평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성과 교육의 성과라든지 뭐 효율성 성취 목표 달성 여부 같은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명 종합평가라고도 해요 종합평가라고도 하고 대표적으로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총괄평가 이 공통된 이 의미도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형성평가 총괄평가 진단평가 그쵸? 그러면 살짝 문제를 읽어보면 고건 교육할 때 한번 볼까요? 자 학습자의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수업 능력 태도 변화 학습 방법 등 한번 확인하는 거 이 과정을 개선하시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뭐 끝에 종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왠지 정답이 몇 번이 될 것 같아요? 왠지 중간에 할 것 같지 않아요? 중간에 어? 이제 이해가 잘 되시는지 그쵸? 수업 잘 따라오시는지 태도 변화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쵸? 이런 학습 방법 괜찮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중간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중간평가 되니까 형성평가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면 1, 2, 3번이 교육 활동에서 할 수 있는 평가라면 4번, 5번 같은 경우는요 평가 기준 그 기준에 따른 평가가 있어요 우리 국가고시는 어떤 평가예요? 절대평가입니다 그쵸? 평균 60점 이상 그쵸? 도달하면 되죠 이 절대평가라는 거는 목표지향평가라고도 하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합격 그러면 상대평가는 뭐냐면 상대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죠 기준지향평가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능 예전에 등급제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건 상대평가죠 그쵸? 어떤 우리 기준이 되는 척도 그 기준보다 평균보다 높다 평균보다 낮다 대표적으로 수능이 상대평가가 될 것 같고요 절대평가는 어떤 점수에 도달하면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평가 우리 국가고시는 절대평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법이고요 지금 나오는 문제는 아무래도 교육 활동에 따른 평가들입니다 교육전, 중, 후 평가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1번 자 이번에는요 건설 현장에서 어? 근무하셨다가 약간 근무하셨던 중에 건설 현장이니까 아무래도 고층에 떨어져가지고요 허리를 크게 다쳤대요 여러분 일하다가 이렇게 다쳤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또 그리고 아프니까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쵸? 근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사회 보장 제도가 있어요?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 중에 여기는 뭐를 두 가지 받아야 되냐면 아무래도 내가 이제 다쳐버리면 매달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소득 돈을 보장받아야 돼요 또 얘는 두 가지를 보장받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의료 그래서 소득과 의료를 둘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 중에 아무래도 사회보험에 들어가겠죠 사회보험에서 뭐라고 할까요? 소득과 의료를 둘 다 보장받는 거는 바로 산재라고도 하죠 산업재해 보상보험 줄여서 우리가 산재 산재 거릴 거예요 그쵸? 산재라고도 하는데 이 산재보험이 아무래도 이 두 가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좀 특별한 겁니다 원래는 막 의료만 보장받고 소득만 보장받고 하는데 특이하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둘 다 보장받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무엇을 고르는 문제냐면 음 그러면 보상판정을 받으려면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관리하는 요 회사에다가 보상판정을 받도록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 뭐 공기업이겠죠 뭘까요? 왠지 뭐 산업 어쩌고 저쩌고 산업 이런 말이 들어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답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공단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 그것을 관리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것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산업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래서 보상판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 자 우리가 보통 보건에서 가장 많이 보건행정에서는 1차 보건의료가 빠지질 않죠 잘 나오는 부분이죠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체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가장 기초다 보건의료전달체계가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가지고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우리 의뢰서 받고 3차 가고 이게 바로 그냥 우리 의료전달체계인데 가장 기초라고 하는 1차 가장 기초가 되는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대표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저는 1차 보건의료 핵심은 보건진료소라고 생각해요 이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에 관련된 특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뭐냐면요 1차 보건의료의 특징을 고르는 게 아니라 대두배경을 고르는 거예요 대두배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왜 1차 보건의료를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되는가 왜 이게 중요해야 되는가 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대두배경이 바로 그 당시에 과거 과거겠죠 과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설치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전의 문제점 예전에는요 예방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방에 예전에는 다 종합병원 중심이었습니다 병원 중심 민간 병원 중심이었어서 예방 병원은 예방 안 좋아해요 환자가 많을수록 좋죠 예방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적으로 이제 이런 과거의 문제점 때문에 예방에 관심이 많은 바로 1차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만약에 환자만 늘면 국민의료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과거의 문제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자원이요 너무너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처음보다 의료자원 뭐 병원이든 의료진든 다 어디에 분포되어 있어요 도시에 아주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기 산골짜기 특히 이게 지어진 이유 아시죠 산골짜기 그쪽은 의료진도 취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누구나 하나 건강해야 되겠죠 꼭 도시 사람들만 건강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었습니다 과거의 문제점 불균형 맞고요 노인 인구가 감소? 노인 인구는 감소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1번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 인구의 감소? 노인 인구의 감소가 아니죠 뭐 오히려 증가할 것 예방 중심이었을까요 예전에 아니요 너무 치료 중심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지금 1차 보건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제점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권 보장 이거는 현재죠 과거에는 여기보다는 기본권에 더 보장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큰 병원 위주로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방 중심 과거 아니었고요 희귀난치병 질환 이거보다는 왜 이게 더 필요하게 되냐면 뭐 어떤 질환 만성 질환이 증가하니까 그렇죠 노인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예방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의료 이력이 너무 전문화된 거 맞습니다 의료 이력이 전문화된다는 게 뭐냐면 점점 이 전문직으로서 의사도 그렇고 그 인력비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시골이라든지 다른 외지에는 뭐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죠 이것도 문제점이 됩니다 근데 의료시설이요 균형적이지 못해요 이거 과거의 문제점을 골라야 되거든요 불균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틀린 문장들이 보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방중심 빼야 되죠 의료자원의 불균형 이거는 맞아요 불균형적인 분포되어 있죠 과거의 문제 희균한 질환 증가보다는 우리 만성질환 증가라고 하셔야 돼요 계속 잘못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의료인력이 너무 전문화된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인력비가 비싸지니까 그 다음에 치료중심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방중심이 아니라 과거에는 치료중심이었어요 계속 병원 종합병원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1차 보건유료를 생길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 당시 문제점이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이 돼요 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대두배경은 1차 보건유료의 특징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1차 보건유료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 나라적으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3번 자 초등학생들에게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질 교육방법 어? 이거 보통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죠 그쵸? 보건사업 이게 보건사업인데 이 보건사업을 할 때 어떤 보건교육법을 많이 쓸까요? 보건사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교육방법 우리 아이들한테 칫솔질 방법이니까 내가 칫솔질하는 거를 시범을 보이고 우리 친구들아 따라해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시범교육의 예입니다 지금 같은 우리 교육방법은 무엇을 해야 된다? 시범교육을 해야 돼요 구강건강교육 시범교육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교육방법이 시범을 많이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범교육은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명이라는 거는 시범교육의 특징을 고르는 거예요 이 예를 보면서 이것이 시범교육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반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할 수 굉장히 시범 제가 보여드리고 또 같이 따라해보기 때문에 단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장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양을 하는 거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의에 대한 설명이죠 학원에서 하는 일방식 교육방법 강의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내용이 막 쏟아지죠 그래서 1번은 시범교육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범을 내가 보이고 우리 따라해보려면 단상이 잘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 잘 보여야지 시범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겠죠 2번 잘못됐습니다 잘 보이는 단상이 좀 높아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을 시범에 참여시켰다 시범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나왔죠 맞아요 시범해가지고 같이 따라해보고 3번 정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 관계상 질문은 받지 않는다 아니요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되게 왕래식 교육방법입니다 그래서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목표 도달에도 쉬운 거예요 재밌죠 흥미로워요 동기유발도 좋고 다섯 번째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적을 높인다 사실은 시범을요 너무 인원이 많아버리면 다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원은 아무래도 소수한테 적용됩니다 너무 많은 인원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범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 방법을 보고 우리가 시범인지도 알아야 돼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4번 44번 같은 경우에는 또 대기오염에 대한 설명 중에 영향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을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지금 대기에서 바깥에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증가되버립니다 탄소 배출이 많았던 거예요 탄소 배출이 많아버리면 제가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지금 탄소 배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어떤 이런 식으로 막이 형성됩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위해서 이런 막이 형성되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죠 이렇게 통과합니다 지구 쪽에 들어옵니다 그쵸? 지구 쪽에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온 이 태양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열이 방출되어야 되겠죠 방출되어야 되는데 이 탄소로 인해 만들어진 이렇게 어떤 막들로 인해서 얘가 배출이 안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들어오는데 자꾸 배출이 안 되니까 지구는 점점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것은 대기 중에 무엇이 많이 늘어서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온실 효과 그쵸? 따뜻한 온실 효과를 지구에 따뜻한 온실 효과를 만든다 그러면 온실 효과가 여러분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해 되셨을까요? 그러면 온실 효과가 그런 현상이고요 그 지구가 이렇게 온실 효과를 해버리면 결과는 뭐가 돼요? 얘가 원인입니다 온실 효과가 원인이고 그 결과 지구가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온난화 또 빙하가 녹겠죠 해수면 상승 그쵸? 빙하가 녹아서 또 우리 최근에 3회에서 했었는데 어떤 일 있죠? 스페인 남자아이 스페인어로 엘니뇨 이거는 해수 바닷물 해수의 온도가 뜨거운 아이 올라갑니다 엘니뇨 현상 근데 반대 적도에는요 여자아이를 우리가 라니뇨라고 하죠 라니뇨 그래서 반대쪽에는 라니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쵸? 라니뇨 현상까지 이건 해수가 낮은 반대 적도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온실 효과가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 그쵸? 온실 효과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고요 엘니뇨 온난화를 하게 되는 원인 그러니까 얘들의 원인이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산성비는 대표적인 원인이 뭐예요? 대기호의 물질 중에 SO2 아왕산가스 이산화황이라고도 하죠 아왕산가스 산성비의 대표적인 원인 석탄 같은 거 태워서 연소할 때 이 가스가 나오면서 산성비를 일으킬 수 있죠 구식시키고 태양을 산성화시키고 그쵸? 온실 효과 열서면상은 그때 3회에서 했었는데 어디가 더 뜨겁다 도심과 무도심을 봤을 때 차가 많고 대기 우리 배기가스를 낳고 높은 건물이 있는 여기가 특히 겨울철에 심하다 했죠 온도가 더 높은 거 열서면상 갇혔다 먼지지부 그쵸? 기온역전은 원래는 상부가 기온이 낮고 하부가 기온이 높은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매연 같은 것들이 다 올라가 버려서 상부가 높아지고 오히려 하부가 낮아져서 이 매연이 공기순환이 안 되고 여기 고여버리는 거는 기온역전 이것도 대기오염 현상이죠 오존층 오존층을 파괴하는 가스 중에 프레온가스가 좀 심해요 냉각 제품이 많죠 프레온가스 배출 뭐 우리가 자동차에 나오는 배기가스도 원인이지만 프레온가스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오존층은 좋은 거죠 지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층인데 이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구도 더 뜨거워지겠죠 그쵸 원인은 프레온가스 때문이에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46번 자 식중독 여전히 나오는데 2번의 식중독은 우리가 세균선 식중독도 있고요 세균선이 뭐가 있어요 독소형 세균선 식중형 감염염 이런 것도 있었죠 독소형 감염염염 그리고 자연독 있었어요 자연독은 식품이라든지 그쵸 고거중독 감자중독 청매중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연독에 대한 문제 같고요 고거입니다 고거는 좀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얘가 좀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호흡 마비를 일으키거든요 중추신경계 쪽에 작용해가지고 호흡중추 호흡중추라고 하면은 우리 연수 같은 거 있죠 이쪽을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숨을 모셔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보거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거는요 잘 제거를 해야 됩니다 뭐를? 독을 보거독을 잘 제거하려면은 전문 조리사가 우리 보거조리사 중에서 전문증을 따신 우리 조리사께서 요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요 끓여도 예방이 된다 안 된다 보거질이 먹다가도 보거의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걸릴 수 있어요 끓여도 예방이 안 돼요 잘 제거가 중요합니다 1번 보시면 백도 가열하면 예방 안 돼요 독이 안 사라져요 잘 제거가 중요합니다 두번째 안면마비 뇌출혈이라기 보다는 대표적으로 운동장애 나타나다가 호흡 아까 했죠 호흡중추신경마비에요 안면보다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독이 사실은 어디에 많냐면 살코기보다는 내장이 많아요 내장 대표적으로 또 보거의 알 그쵸 내장의 독소가 많아요 아니면 생식기 내장 난소 우리 고한 내장이라고 하면 또 간 피부 장 보거의 장 알 간 피부 이런 쪽에 많아요 내장이라고 보시면 내장의 독소가 많다 살코기보기 그리고 계절이랑은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계절 상관없다 계절 상관없이 잘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 독소 이름 중요하죠 테트로독독신 맞습니다 그래서 모구모구 든든한데 PC방 가서 우리 테트리스 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테트로독독신 정답은 5번입니다 잠복기도 굉장히 짧아요 30분에서 5시간 정도 그래서 30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수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okay 감사합니다 아멘